진짜 행운의 고물토끼 네번째 시간이야. 네, 얼마나 또 멋진 행운의 클로버 기르는 법에 관해서 오늘은 나눠볼 거예요. 어느새 할배 언덕 뒤로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다. 저는 이만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행운의 노트를 당장 펼쳐보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할배 고물토끼님. 그럼 내일 또 만나요. 그러자 고물토끼가 황당한 얼굴로 말했다. 뭐? 잠깐 잠깐. 어디 혼자 가겠다는 거야? 집이요? 집에 간다고요? 할배, 이 녀석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아무리 눈치 코치 없는 녀석이라고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그러자 할배 나무는 껄껄 소리내어 웃고는 다정한 목소리를 코치에게 말했다. 코치야, 오늘 고물토끼와 이렇게 인연이 되어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고물토끼와 함께 가야 한단다. 내가 행운하가 될 때까지 말이야. 그럴 수 있겠지? 아, 그런 거였구나. 코치는 어쩔 수 없이 고물토끼의 양철 주전자를 손에 들었다. 코치가 할배 언덕을 막 내려오는데 주전자 안에 들어가 있던 고물토끼가 주전자 주둥이로 삐죽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약속을 받아내야겠어. 무슨 약속이요? 내가 눈치 빠른 녀석이었으면 이런 말까지는 안 했을 텐데 내 녀석이 워낙 눈치 코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해주는 거야. 언제는 좋은 이름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만 놀리는 고물토끼에게 코치는 버럭 소리쳤다. 챗! 뭔데요? 빨리 말해봐요. 안 그러면 안 지킬지도 몰라요. 고물토끼는 코치의 몸에 있는 가시가 살짝 솟아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구시렁대며 말을 이었다. 넌 언제나 날 데리고 다녀야 해. 내가 주전자에 있으면 주전자를 들고 다니고 내가 깡통에 있으면 깡통을 들고 다니면 되는 거야. 난 다른 친구들 눈엔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날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코치는 매일같이 이 시끄러운 녀석을 데리고 다닐 생각을 하니 엄청 귀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고물토끼를 믿어보기로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 할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휴... 알겠어요. 데리고 다닐게요. 이제 됐죠? 그러고는 혼잣말로 중얼중얼 볼멘 소리를 했다. 귀찮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투덜거릴 건 없잖아. 행운하루 만들어준다는데 말이야. 아무튼 약속한 거야. 어디 지켜보겠어? 그럼 난 이만 들어가서 좀 잘게. 오랜만에 아로로 밖으로 나와서 한참 떠들었더니 좀 피곤해. 내일 또 만나자고. 코치의 억지 섞인 약속을 받아낸 고물토끼는 이제야 안심한 듯 인사를 하고는 다시 양철 주전자 안으로 쏙 들어갔다. 코치는 너무나 신기해서 주전자를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주전자 주둥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혹시 누가 보지는 않았을까?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코치와 주전자를 신경 쓰지 않았다. 코치는 집에 도착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문득 고물토끼가 준 행운의 노트가 생각이 났다. 그럼 이제 행운의 노트를 열어볼까? 행운의 비밀법칙을 소개하기 전 고물토끼가 가르쳐주는 클러버 기르는 법. 준비물. 흙, 클러버 씨앗, 화분, 물,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 클러버를 기르는 간단한 방법. 첫째, 화분에 흙을 담는다. 둘째, 흙에 씨앗을 넣을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1cm 정도 깊이의 구멍을 판다. 셋째, 구멍 안에 클러버 씨앗을 넣는다. 넷째, 구멍을 흙으로 잘 덮는다. 다섯째, 물을 주면서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여섯째, 싹이 나오면 거름 또는 영양제를 준다. 일곱째, 클러버가 다 자랄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주의사항, 클러버를 기르면서 행운의 비밀법칙을 한 단계씩 차례차례 배우고 몸에 익히는 것을 잊지 말도록. 그래서 네이클러버를 기르면서 예지야, 실제로 행운을 만드는 법을 배워갈 건데 우리도 네이클러버 화분을 한번 찾아볼까? 네, 우리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눌게요. 그럼 일곱째, 지금 시작합니다. 했지요? 지금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